그럼 갑시오 네 이놈들 더 빨리 가지 못할까? 아니 급하면 쥐가 내려가서 뛰어오면 되지 생날리야 모두 물러가고 넌 이리 오너라 중점 잠시만요 전하 이런 내 이놈 이제는 네가 알렸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전하 제 얘기 좀 들어주시지요 놓고 말씀하시오 들을게요 제가 청나라로 출발하려는데 이놈이 감히 중전이 제게 까지도 않은 땅콩을 내어왔습니다 제가 이 기분으로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 전 그냥 가마 메뉴얼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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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어? 니가 잘했다는 거니? 니가 생각이 있어? 야 땅콩을 안 까서 출발 안 했다는 말이 되니? 너 된다고 생각해? 되니 아니니? 안됩니다 어? 안됩니다 아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됩니다 안되죠 안되 이 놈인데 너 손이 없니? 너 손이 없니? 너 깔줄 몰라 땅콩? 깔줄 압니다 깔줄 몰라 깔줄 아는 거니 아니 나 깔줄 알아요 몰라요 깔줄 압니다 안되잖아 이 놈이 어? 이게 정신 못 채우고 말해 차려 차려 손 들어 손 들어 이씨 아니 중전 어머네 아니 중전 왜 그래요 내가 혼내고 있었는데 전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하 지금 이 일로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사옵니다 아 그래요? 아 이 일을 어찌할꼬 전하 제가 책임지고 중전의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충청마마 그것이 아니라 중전의 뜻이다 존중해 주거라 아니 아무리 그래 오랫게 찾아온 지혜야 산타라 선물을 줬구나 전하 뭐? 전하 이런 이씨 내 이놈 니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? 전하 제 얘기 좀 들어주시지요 놓고 말씀하시오 드릴게요 제가 청나라로 출발하려는데 이놈이 감히 중전이 제게 까지도 않은 땅콩을 내어왔습니다 제가 내 기분으로 어떻게 출발을 합니까? 아니 전 그냥 가마 메뉴얼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이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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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어느 한전이냐고 어? 네가 잘했다는 거니? 네가 생각이 있어? 야 땅콩을 안 까서 어? 출발 안 했다는 말이 되니? 너 된다고 생각해? 괜히 안 되니? 안됩니다 어? 안됩니다 아 내가 아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됩니다 안되죠? 안되기는데 너 손이 없니? 너 손이 없니? 너 깔 줄 몰라 땅콩? 깔 줄 압니다 깔 줄 몰라 깔 줄 안해요 전하 깔 줄 알아 몰라요 깔 줄 압니다 안 되잖아 이 녀석아 어? 이게 정신 못 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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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들어 손 들어 이씨 아니 중장 어머네 아니 중장 왜 그래요 내가 혼내고 있었는데 전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흠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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